반갑습니다. 2019년 4월 6일에 실시된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5개의 공채생 중심으로 봤을 때 5개의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였다. 물론 영어가 전통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은 법규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인이 되는 내용보다는 사이드의 내용에서 좀 더 깊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점수를 형성된 부분을 보면 70점대가 합격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80점 이상을 맞았을 때 고득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대상머리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은 돈을 받고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를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휴업 폐업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 하나 지위를 승계한 경우죠. 그러면 1번 휴업 폐업 휴업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2번 지위를 승계한 경우 맞아요. 3번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니까 맞습니다. 4번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는 맞는데 경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정답 4번 2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영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른 것은 이거는 전형적으로 늘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암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완공검사를 할 때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다. 우리가 공부할 땐 늘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 11층 이상인 것. 그런데 조심하라 했죠. 가장 많이 나온 층수가 11층 이상인데 얘는 이 부분이 답을 만드는 1번이다.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15,000이 아니고 얼마다?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걸 조심하라 그랬죠.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이렇게요. 만제곱미터 이상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층수는 11층 이상 가장 많이 나오는 층수다.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연성 지상으로 노출된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로서 지상으로 노출된 지상으로 노출된 이렇게 읽어준 거죠.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몇 톤 이상인 것? 천 톤 이상인 시설이다. 이렇게요. 천 톤 이상인 시설이다. 이렇게. 그리고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것.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것.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조심해주라고 그랬죠. 문화 및 지폐 시설 그러면 문화 및 지폐 시설 그러면 꼭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 붙는 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종교 시설이나 무슨 시설이다? 운동 시설이다. 이렇게. 그리고는 앞자만을 따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판창 판창 이렇게 연습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판창 판창. 판이란 판매 시설을 얘기하고 창은 창고 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숙 노다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앞자만을 따서 우리가 수숙 노다지 이렇게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다 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수숙 노다지다. 이렇게. 자 넣으면 수련 시설입니다. 숙박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와 지하상가가 이렇게 돼요. 지하상가.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예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꼭 치고요. 일단은 3번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만제곱미터 이상인데 단 뭐라고요? 아파트는 제외이기 때문에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에서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으로 노출된입니다. 지하에 매립된 게 아니고 지상으로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4번 그래서 틀렸어요.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 중에서 호스릴 설비는 제외거든요. 2번 호스릴 설비는 제외. 정답은 1번입니다. 보세요. 창고시설과 수련시설. 판창, 판창 창고시설과 수련시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놈으로 정답을 만들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무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업종의 등록이니까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 소방기술 인정 자격 취소 처분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1항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그리고 3항의 영업정지 처분. 두 개 맞죠? 2항 소방기술인정 자격 취소 처분.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그리고 4번 공사업법상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시, 도지사는 두루루루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두 개밖에 없어요. 시설업과 관리업은 얼마다? 3천만 원이야. 위험물 제조소 등은 얼마? 2억 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소방시설 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입니다. 그럼 무조건 얼마다? 과징금은 3천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정답 3번 거져먹기죠. 5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영상. 소방시설 공사 결과 하자 보수 대상과 보수 보증기간. 이걸 뭐라 그랬냐면 2년과 3년짜리를 모두 외워도 좋지만 2년짜리 일단 정확하게 외워라. 그 2년짜리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풀린다. 2년짜리를 외우고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은 3년짜리 마저 외우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5번과 같은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2년짜리인 것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비비, 피유, 유비, 무. 그냥 이렇게 외운 걸 갖다 붙이면 됩니다. 비비, 피유, 유비, 무. 이 설비들이 뭐냐? 비상경보설비입니다. 그냥 갖다 열심히 읽어주면 돼요.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그리고 무선통신보조설비다. 예외 없이 2년짜리만으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비, 피유, 유비, 무. 이렇게요.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오른 것은 1번 비상경보설비 2년 맞는데 자동소화장치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2년짜리와 3년짜리 했으니까 이건 3년짜리라는 얘기예요. 2번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여기 있네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 비비, 피유, 유비, 무. 여기 두 개 있죠? 정답 2번입니다.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피난기구는 여기 있죠? 2년짜리인데 거기 소화활동설비 전체가 아니잖아요. 소화활동설비는 무선통신보조설비만 2년, 나머지는 3년이거든요. 그래서 틀립니다. 4번 비상방송설비는 2년인데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3년이에요. 여기 안 들어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은 2번. 6번.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을 보면 전통적으로 단순함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한 문제예요. 6번 문제를 보면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장 많이 나온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해놓고 단 뭐는 제외다. 단 아파트는 포함이다. 제외다. 아파트는 제외.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 건축물이 옥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이렇게 시설로서. 이 세 개가 들어가죠. 문화 및 집회시설 들어가면 꼭 따라붙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면 꼭 따라붙는 시설이 뭐다? 종교시설과 그리고 무슨 시설입니까? 운동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붙은 게 뭐냐? 운동시설에서는 수영장은 습도가 높아서 불이 붙지 않으니까 수영장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이렇게. 아파트와 수영장 제외 잊지 말고요.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외울 때는 중자가 들어가는 것 4개다. 늘 똑같은 규칙으로 반복만 해주면 돼요. 중자가 들어가는 것 4개. 앞자만을 따면 이렇게. 근방의 교 이렇게 하라 했죠. 근방의 교다. 근방의 교 하면 이제 갖다 붙이면 돼요.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과 촬영소 의료시설 중 종합병과 정신의료기관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방의 교 다음에 수숙노다다. 이렇게. 수숙노다. 수. 숙. 노. 다. 이렇게 해요. 수련시설입니다. 숙박이 가능한. 숙박. 이건 숙박시설입니다. 노는 노유자 시설이 되겠고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다. 이렇게 해요. 다중이용업의 무슨 장이다. 영업장이다. 이렇게 연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단순함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갖다 붙이면 되는 것들인데 근방의 교와 수숙노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근린생활시설 중. 이건 체력단련장입니다. 체력단련장이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숙박시설 아닙니다. 체력단련장이 이렇게 들어가요. 1번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인데 근린생활시설에는 뭐도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숙박시설도 있으니까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과 정신의료기관이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과 정신의료기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과 정신의료기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유자시설이다. 여기 보면 노유자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고요. 마지막 운동시설 중 이 부분. 제외라는 말이 들어간 것만 알아도 답이 그냥 보이죠. 수영장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포함이 아니고 제외라. 4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의할 때도 아파트 제외와 그리고 뭐다. 수영장 제외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답이 그냥 바로.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답이 4번으로 바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7번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 방법이다. 얘는 수치 싸움이라고 그러세요. 보세요. 침대가 있다. 있으면 종사자수에 침대 수를 더해라. 2인용 침대는 2로 계산한다. 딱 맞아요. 침대가 없으면 한 사람이 누웠을 때의 면적 기준 얼마? 3제곱미터로 나누어둔 수다. 그러니까 종사자수 더하기 바닥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둔 수 딱 들어맞습니다. 3번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이렇게 의자 놓고 앉는 걸 생각하면 가장 적은 면적을 찾아한다. 바닥면적 합계를 얼마로 나누나? 1.9제곱미터. 숫자 딱 맞잖아요. 정답 4번. 강당, 문화미, 집회,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강당, 문화미, 집회,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뛰어다니니까 가장 넓다. 얼마? 4.6제곱미터 숫자만 내어라. 나온 대로 그대로 나왔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화대방, 소방시설 설치, 의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사회다. 그냥 바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다. 동시에 두리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다. 그리고 또 뭐요?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고 정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요. 해당되지 않은 것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들은 이제 규칙적으로 읽어지기만 해도 답이 쉽게 구별되는 것들. 정답 2번. 9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외워주라고 그랬지. 9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안전관리 대상물은? 첫 번째. 아파트부터 가볼게요. 아파트. 아파트부터 가면 이렇게 알아야죠? 특급이 50층 이상. 1급은 층수를 낮추니까 30층 이상이다. 단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늘 규칙을 따르세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특급이 50층 이상이니까 1급은 30층 이상이거나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한 층이 4m니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몇 m 이상이다? 한 층이 3m니까 30층 이상이면 120m 이상인 뭐다? 아파트다. 이렇게요.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층수를 낮춰라. 그럼 뭐다? 11층 이상이랬죠? 그냥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거?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층수가 나왔으니까 연면적 얼마다?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톤수는 가연성 가스를 몇 톤 이상? 전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문제 보세요.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아파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없어요. 그리고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없습니다. 3번. 가연성 가스를 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한 시설 있네요. 정답 3번.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가장 많이 나온 층수와 톤수와 연면적이다라면 답이 그냥 보입니다. 10번.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 등이 수립 시행이다. 우리가 기본 개념보다는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화재 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등에 관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죠. 10번을 보게 되면 화재 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이다. 그러면 계획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잖아요. 기본 계획 세부 계획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세부 시행 계획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부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그러면 기본 계획은 누가 몇 년 주기로 5년마다 누가요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시행 계획은 역시 소방청장이 뭐라고요 매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매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세부 시행 계획은 누가 시 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렇게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어만 이제 규칙적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수립 시행을 중심으로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세부 시행 계획 주기는 5년마다 매년 이렇게요. 내용을 한번 기본 계획을 이렇게 들어가 한번 보세요. 보면 1항 기본 계획에는 화재 안전 분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잘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큰 힘이 두 장 그 다음을 보면 2항 시행 계획 수립 시행 누가 시행 계획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거니까 매년 누가 소방청장이에요. 소방본부장 5년마다 아닙니다. 3항 기본 계획은 소방본부장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아니에요.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소방청장이 수립 시행 이렇게 되니까 틀립니다. 4번 국가는 화재 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 아니지 소방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도 풀 수 있다. 11번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기본 개념보다는 좀 규칙적으로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음식조리기구 중에 어떤 게 온도가 가장 낮을까요? 역시 건조설비가 되겠지.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0.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보일러나 난로나 음식조리한 설비의 선반 등으로부터는 전부 다 몇 메다? 0.6미터 이상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제 규칙성이 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12번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난이도를 높일 때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은 보육교사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2년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니은 국가기술자격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이 되겠지. 그런데 기사는 1년 이상. 기술사와 시설관리사는 당연히 그냥 자격이 주어지고요. 좋습니다. 3년 이상 산업기사니까 맞네요. 디귿 간호조무사다.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1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는 3년 이상이에요. 조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을 2급 응급구조사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죠. 간호원과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1년 이상. 2급 응급구조사는 3년 이상 맞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에요. 2년 이상 아닙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우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이 주어지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 1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5년 이상이에요. 딱 들어 맞죠. 그래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니은번과 리을번과 비의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니은, 리을, 비의번이에요. 13번.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영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간호원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 이렇게까지 전체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용에서 익혀주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위결을 거쳐 특별한 사위가 없으면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이거는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 여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소방청장 등은 결정일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행정안전무력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고 특별한 사위가 없으면 통지한 날로부터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도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 이 정도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외의 문제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답 1번이고요. 14번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 관리. 그렇죠. 이거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물입니다. 소방기관에 사용하는 물이에요. 수도법 제45도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설치를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관할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그리고 설치사실을 관할소방서장이 통지하고 유지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유지관리하느냐. 이거는 소방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당연히 설치한 일반수도사업자가 유지관리해야 되죠. 소방서장 아닙니다. 이미 1번이 틀렸네요. 정답 1번. 2번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야 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가장 센 5년에 5천. 소방기본법에서 이게 가장 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는 월 1회 이상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고 딱 들어맞네요. 조사사항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그리고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위폭이나 교통상황, 도로 주변 토지 고조 및 건축물의 개황 딱 들어맞습니다. 4번 소화전은 수치 들어가죠. 소화전은 소화전 전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 그리고 급수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딱 들어맞네요. 개폐벨브는 눈높이니까 어깨높이 이상 머리높이 이하, 지상 1.5m 이상 1.7m 이하 맞습니다. 정답 1번이요. 15번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 명령,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전부 다 누가 한다? 본부장, 서장, 대장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 강제처분 명령,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이니까 본부장, 서장, 대장 이렇게요. 정답 기영리은티그대 1번입니다. 1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 위험물. 이거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예요. 고인화점의 제조소 시설 기준 여기까지 안 하죠. 왜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크게 의미 두지 않고 넘어가세요. 고인화점 위험물의 정의가 인화점이 100도시 이상인 제4위험물이에요. 실제로 의미 두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정답은 2번. 1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기설비는 공기를 넣다 뺐다는 거니까 자연 배기방식이 가장 좋다. 맞네요. 육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 제외입니다. 육류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 왜? 얘는 가연성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불연성 물질의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표지와 게시판은 이렇게 하셨죠. 노트 바탕에 글씨 문자.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이렇게 하셨죠. 바탕이 백색인데 흑색. 문자 백색 바뀌었네요. 잘못된 것. 정답 3번. 제 오류 위험물을 저장치 검은 제조소에는 화기연금을 표시한 게시판 설치. 오류 위험물은 폭발물이니까 화기연금이 맞습니다. 정답 3번요. 1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5개 저장탱크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5개 저장탱크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 맞습니다. 이황화탄소의 5개 저장탱크의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되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도 보관해야 한다. 참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참 어렵죠. 참 깊이 깔도 냈습니다. 3번. 5개 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을, 오, 잠깐만요. 5개 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 밑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탱크의 위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위판, 여판이 아니고 위판입니다. 정답이 3번이 잘못됐고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잘 공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제조서 등의 위치구조 설비 중에서도 의외의 부분에 참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다른 출제됐던 부분보다 제조서 등의 위치구조 설비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 1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영상 위험물의 주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염료자를 붙인 걸 보니 이건 전부 다 인류 위험물입니다. 인류 위험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출제가 됐고 지문에 등장을 한 게 인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은 이렇게 했죠. 염소산 염류가 붙는 게 세 개다. 염소산 염류, 아, 염소산 염류. 지정수량으로만 보면 과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와 무기과산화물이다.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기체를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 지정수량이 50kg이에요. 지정수량이 50kg이다. 그 다음 질산 염류, 브롬산 염류와 브롬산 염류와 요드산 염류입니다. 요드산 염류. 실제로 여기까지 단어를 익히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또는 법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300kg. 그리고 중크롬산 염류와 중크롬산 염류, 전부 다 염류자가 붙어 있잖아요. 과망간산 염류입니다. 과망간산 염류는 얼마다? 1000kg 이렇게 돼요. 얼마? 1000kg 이렇게 됩니다. 보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 지정수량을 물어보는 게 아닌 가장 큰 것. 과망간산 염류와 중크롬산 염류. 1000kg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 신고를 하지 않냐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지정수량이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죠.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는데 주택은 저장소와 취급소 이렇게 말했죠. 단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 이렇게 외우라고요. 그리고 농축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난방시설은 농축수산용은 저장소만 한 번 더. 주택은 저장소와 취급소 그리고 농축수산용은 저장소. 그 대신 주택은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로 기억하고 농축수산용은 지정수량이 몇 배이야? 20배이야 이렇게요. 보면 일단은 4번에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와 취급소는 맞지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무조건 제외니까 4번 틀립니다. 지금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 농축수산용은 뭐라고 했느냐 저장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1번의 취급소 제외 2번 3번 둘 중에 하나. 그 대신 건조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이 몇 배이야? 20배 이하. 정답 2번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법규를 공부하는 동안에 보면 메인에 대한 내용에서 충실히 나온 게 아닌 그 외의 부분에서 사이드에서 나온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에게는 어렵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몇 번 문제에 어렵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일단은 13번 문제와 그리고 16번 문제와 18번 문제 이렇게 세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세 문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둔 학생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85점이 무난하게 나옵니다. 세 문제에서 확률적으로 4분의 1 아무거나 하나 썼을 때 잘 맞으면 90점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85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실수를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11번 정도의 문제가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규칙적으로 읽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수할 확률이 있는 부분은 역시 11번 문제다. 그러면 고득점을 몇 점 이상으로 본다? 80점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90점 이상이 아니고 80점 이상. 계로는 고득점을 90점 이상으로 보고 법규는 80점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 합격점수를 예상을 해보면 계로는 70점 정도는 당연히 합격점수가 형성되는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략 65점에서 70점 정도가 원점수는 합격점수가 형성될 걸로 보여져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65점에서 70점 정도가 되고 좀 쉽다 그러면 70점에서 80점대가 일반적으로 합격점수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풀어보고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보다는 상당히 쌓이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감되는 정도는 역대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법규가 출제된 것 중에서는. 그래서 문제는 출제될 때마다 난이도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점수는 합격점수가 난이도가 높으면 내려가는 거고 난이도가 낮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충실히 풀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해설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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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